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으아악! 뭐야? 와, 반갑습니다. 안 그래도 요즘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이었는데, 잘됐다. 가은아, 갈디쌤은 공포게임 속 캐릭터란 말이야. 학교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해. 7건의 공책을 모두 모아서 학교를 탈출해야 하는 게임이야. 뭐, 수학? 수학 문제라면 자신 있지? 스타트! 클릭! 이 기분 나쁜 딱딱 소리 뭐지? 좀 무서운데? 뭐야? 갑자기 왜 줄어들어 하라는 거야? 아, 일단 하긴 하는데... 뭐야, 이게? 어, 실패했어! 으아, 무서워! 나 안 할래! 이렇게 긴장감 덤치는 자아 두들기는 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따라 붙는 것이 나의 개인기입니다. 그럼 필살기는 뭐예요? 필살기는... 반성적인 질블레임! 으어? 얘네들 다 뭐야? 나를 만나면 줄넘기를 다섯 번 뛰어야 해! 이히히히!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! 뛰지마! 규칙을 지킵시다! 어긴다면 교장실에 가둬버립니다! 불량감자! 아니, 불량배입니다! 어, 너 음료수 아이템 가지고 있구나! 어, 이거 내 거야! 뺏어간다! 다 쓸어버리겠다! 아, 얜 또 뭐야! 밀어버려요! 쭉쭉! 밀어버려요! 으아! 안녕하십니까? 나는 유럽에서 온 고스키계의 작은 요정, 고블린입니다! 요정이라기에는 좀... 아, 고블린이구나! 장난치는 걸 엄청 좋아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취미인 고스트라고 나와있어! 그럼 고블린씨는 개인기나 필살기가 있나요? 그럼요! 장난치기가 개인기니까요! 발걸어서 담아뜨리기! 겁게 트리기! 불장난하기! 장난전화! 악몽 꾸개하기! 저주 퍼붓기! 똥 던지기! 짜거리기! 그만, 스톱! 후, 듣고만 있어도 왕짜증! 음, 그럼 고블린씨의 필살기는 뭐죠? 필살기는...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괴력! 빠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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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박살이 났어! 조금해서 그런가? 할머니, 잘 안 들려요! 마이크, 마이크! 이제 잘 틀리나요? 나, 일촌 할미울씨다! 일촌, 그랜마! 오마이갓, 언빌리버블! 왓? 너무 작아서 잴 수가 없어요! 저건 일촌할매라고 하는 초소형 고스트야! 아, 너무 귀엽다! 무엇이야? 아, 죄송합니다! 그럼 할머니의 필살기는 무엇인가요? 필살기는 말이요!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괴력이요! 빠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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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카메라가 또 깨졌어! 뭐야? 필살기도 나랑 똑같잖아! 오, 그럼 둘이 팔씨름 대결 한 판 하는 거 어때요? 뭐? 팔씨름? 안녕하십니까? 커다란 눈알! 와우! 거대한 머리! 블루베리빛 피부! 날카로운 이빨! 쿵, 쿵, 쿵! 산만한 덩치의 넘사벽 도깨비! 아, 오, 오, 니! 엄마야, 내 저런 도깨비는 난생 처음 본데이! 저 푸른 도깨비는 전설 속의 일본 도깨비야! 아, 그런데 제가 저렇게 생겼었나? 저건 게임 속에서 나오는 아오오니의 모습이야! 게임, 영화, 만화까지 다 나왔어! 알고 보면 짱짱 유명한 고스트라니까! 와우, 언빌리버블! 당신의 키는 3미터입니다! 와우! 우와? 3미터? 나보다 크잖아! 그렇다면 아오오니씨의 개인기는 뭐예요? 이 몸을 자유롭게 변화시켜서 좁은 곳도 어디든지 통과합니다! 엥? 그게 뭔 소리야? 자, 이제 통과해보겠습니다! 에이, 안 믿어, 안 믿어! 어떻게 저걸! 진짜야! 화리야, 저기 좀 봐봐! 뭔가가, 뭔가 있어! 정수기에서 뭔가 흐르고 있어! 어? 이게 뭐야? 예스! 통과 성공! 그럼 필살기도 빨리 보여주세요! 빨리요, 빨리 빨리! 음, 나의 필살기는... 아! 아, 왜 깨물어요! 아, 아파! 나 점점 뜨거워지고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! 구하리, 정신 차려야 해!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! 나 구하리라고! 구하리야!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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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 하리 오니가 돼버렸어 깻깻 으아 이 할머니 뭐야 절로 가세요 절로 가시라고요 오늘은 그냥 봐주겠어 나 먼저 간다 눈 깡짝할 사이에 사라졌어 사사 사람이잖아 으아 여기요 여기 저를 도와주세요 날아올테면 날아와봐 모스트계의 우사인 볼트 서보 할매입니다 빠밤 우와 이름도 멋있는데 뭐야 분위기 다 깼어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유로의 퍼지는 울음소리 자유로 귀신입니다 우와 두 분의 분위기가 완전 극과 극인데요 하지만 두 분은 자동차 운전 도로 사고 등등 공통점이 있네요 음 두 분의 개인기는 무엇인가요 네 개인기는 엄청난 속도의 달리기요 최고 시속은 140km쯤 40km쯤 우와 음 그런거 없어도 사람들이 날 보면 다 기절하던데요 어? 음 그럼 그 선글라스 한 번만 벗어볼 수 있나요? 네? 조금 놀라실텐데요 음 그렇다면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노 뭐야 저게 어머 구멍이 뚫려있어 아 죄송한데 다시 선글라스 써주세요 아 저희 구독자 친구들이 놀랄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그날 밤 또 할머니가 찾아왔어 제가 오늘은 친구의 집을 절대 가르쳐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 절대 가르쳐줄 수 없어요 싫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 뭐라고 뭐라고 괜찮단다 오늘은 널 찾아온거니 말이야 아이켄 플라이 공중부양 고스트 호버링 갈매란다 엥? 호버링? 뭔 뜻이지? 영어인가? 아 호버링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를 말하는 영어 단어야 아 그래서 할머니를 공중할매 허공할매라고도 부르는 거군요 음 그럼 공중부양 말고 다른 개인기는 뭐예요? 바로 이 지팡이예요 엥? 그냥 평범한 지팡이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? 저거는 호버링 지팡이래이 빙글빙글 돌려서 어둠의 에너지를 몽땅 흡수한대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들을 결투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퓽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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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장난 아니야 히마고마고 파워가 막상막하라고 우와 이게 개인기? 그럼 필살기가 또 있다는 건가요? 이건 이 할매만이 볼 수 있는 데스노트야 어? 데스노트? 저 노트에는 할매가 찾아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카더라 그리어 그리어 잘 알고 있구만 그럼 그 노트에는 어떻게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? 음 글쎄 그 이유는 비밀이란다 음 뭐야? 호버링 할매는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간다는 썰과 전생에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썰이 있어 하지만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대 뭐야? 으 정말 기분 나쁜 공책이네요 치우세요 음 으 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